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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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사주로 보면은 앞과 뒤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 색깔이 굉장히 노랑색이면 노랑색 파랑이면 파랑 굉장히 뚜렷하다고 보이거든 어..네 뭔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네 되게 예우 있는 남들한테도 나도 그렇고 예우를 갖추는 사람이래 어..네 근데 지금 언니 작년 재작년에도 남자친구가 없었어? 서른아홉쯤 네도 없었는데 서른아홉 마흔에도 없었어? 작년엔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른아홉부터 네 언니의 결혼 문전이 열리는 수여서 어.. 결혼 운이 들어왔어 서른아홉부터 결혼 운이 들어왔는데 네 결혼 운이 들어왔다고 다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올해 내년 초반까지도 결혼 운은 들어온다라고 보여져 어..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었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서른아홉부터 그 결혼수가 들어왔으니까 응 그래서 누굴 지금 현재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소개팅을 받던 내가 사람 있는 장소에 가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맞아 식구가 하나 늘으라는 수전이 맞단 말이야 계속 어.. 근데 이 결혼.. 어..해 언니 해 할 수 있어 근데 언니도 그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보다는 됨됨이나 또는 이제 보는 것들이 보는 눈이 명확한 게 있다고 그래 어..네 언니도 결이 정확하듯이 네.. 그 결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네.. 그냥 어줍잖은 연애는 별로 하고 싶지를 않아 한다고 하거든 지금 네..네..네 왜냐면은 언니가 뭐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재밌는 사람은 아니래 진지한 사람이야 언니 그래서 언니한테 너무 유머러스하게 다가가면은 어..이 새끼 뭐야? 어..이 새끼 가벼운 새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한다 그러네 근데 언니의 기준이 있어도 네.. 유머러스한 사람은 유머러스해 그렇기 때문에 언니의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도 아니지만 조금 낮춰서 봐라 그래야 결혼 문전이 열렸을 때 무언가 후다닥도 해치울 수가 있겠구나 소리가 나오거든 남한테 이런 걸로 뭐 결혼 문제나 이런 걸로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언니는 그냥 잔소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응 그러니까 정말 그 색깔이 너무너무 뚜렷하다는 거야 언니는 네.. 뭔가 사도 정확하고 어..네..어.. 근데.. 너무 언니 유연치 못하게 사는 거래 우리 할머니는 사람이 가끔 농담해야 될 상황도 있고 하는데 누가 이상한 농담이라도 잘못 던지면 언니는 정색하거든 어..어.. 근데 그걸 조금 내려놔야 돼 언니 사람이 너무 각져 있어서 살아 지금 어..응 아..응 그러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에는 언니가 못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응 그럼 들어오는 사람도 언니가 야 나가 이러는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어..응 아..응 애초에 결혼 문전이 열렸으면 이미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야 소리도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 어..응 근데 결혼수는 내년까지도 들어오고 내년 42까지는 들어오니 누가 됐든 너무 벽을 치지 말고 선을 놓지 말고 그러고서는 오픈마인드로 좀 바라라고 얘기가 나와 그리고 언니가 언니 수전의 성량이 가능하다면 언니는 연아랑도 결혼할 수 있는 사주예요 본인이 딱딱한 건 모르고 꼰대 같은 거는 싫어하거든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잘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좀 철든 연아들 있잖아 그런 연아를 만나도 언니는 괜찮다 내년까지는 결혼수가 들어오니 오는 사람을 어쨌든 막지는 말아라라고 소리가 나와 결혼할 수 있어 언니 자식도 있어 있어요? 어 있어 걱정하지마 얼마나 있어요? 뭐 자식이? 네 많이 놓고 싶니? 아니 뭐 그냥 적당히 나는 언니 좀 많이 놓을 것 같다 애 하나 낳으면은 그게 예쁜 걸 알아가지고 애 낳았을 때 그 아픔을 잊고 또 낳는다 그러거든 언니 사주에 애가 셋은 있어 보여 근데 둘을 낳아도 그건 언니 선택인 거야 그 셋 중에 하나는 또 지워질 수가 있어 그렇게 포함해서 셋으로는 보이는데 셋 다 나와가지고 잘 키우면 다행이고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는 언니가 서로 남편이랑 앞으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사주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알아서 네 단돌이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할머니가 뭘 짚을 거는 없다 그래 단지 우리 너무 팽팽히 땡겨 살지 말고 좀 느슨하게 좀 가자 지금 나이부터 너무 뺑뺑하게 살면은 번아웃도 금방 오고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들이 또 금방 든단 말이야 근데 아직 살 날이 더 많고 갈 길이 멀어 아 저 오래 사나요 혹시? 왜 오래 살기 싫어? 아니 오래 살면은 좀 단돌이 좀 잘 좀 나게 건강 챙기고 가세요 오래 살 수 있어 단명수 없는 사주야 그리고 그 자손 셋 중에 하나는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자손복으로도 언니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잘될 수 있는 아이 하나는 사주에 들어있다고 얘기가 나와 그 아이가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년복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식 운은 괜찮다 이렇다 하게 언니 인생에 왜 이렇게 빛이 안 뜨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인생을 살아갈 때 말년 운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말년에 판자촌에서 살고 싶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말년 운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자손복도 들어오고 하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팽팽히 땡겨 살지 말아라 남들이 보면 너 되게 문하게 보인다 지금 그렇게 틈을 안 주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 다가오는 사람이 가시에 찔리는데 좋겠어 아프지? 이해했어 이제? 네 결혼에 꼴이 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나는 기인을 만났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고 한 번 내가 진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언니는 어떻게든 해내요 한마디로 좀 뚝심이 있는 거지 그 고집이 좋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그게 기회는 있어요 변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들어와요 근데 무언가를 변동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늦어도 마흔샌, 넷새는 하라 그러거든 이제 됐어? 직업은 제가 계속 갖고 있나요? 왜? 일하기 싫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사람이 직업은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그냥 돈이 있어도 언니 무조건 팽팽 놀아 이러면은 언니 놀다가도 질릴 사람이거든 저 못 놀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재밌게 어떻게 노는지도 모른대 그래도 재미없게 사는 거야 언니 지금 인생의 긴장을 좀 빼고 지금부터 디지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언니 사주에 좋은 아이 하나가 들어있다잖아 말년을 책임져줄 물론 그것만 믿고 이상하게 살면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살면 안 되지만은 언니가 돈을 벌고자 직업을 바꾸고 했을 때 아주 큰 부가 오지는 않아 자식 운이 좋을 뿐이야 언니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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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거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막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런 소리 언니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 너무 팽팽히 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누릴 수가 있어 그거 아니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각져서 놀 땐 놀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놀 때 놀고 여유를 부릴 때 부리고 그다음에 확 힘줘야 될 때 힘주고 그거야 됐어 이제? 그래서 왔네 오늘 당첨됐네 열심히 살아요 언니 네 감사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